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살고 있어? 요즘 그냥 작업해 집에 많이 있어 요즘 그렇지? 응 하고 싶은 일 정리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작업도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 그렇구나 나는 옛날에 하고 싶었던 아이디어들이 요즘 많이 떠올라 요즘 같은 시기가 연구하기에는 괜찮잖아? 맞아 이런 시간에 아이디어들 구체화해보는 시간 갖는 거 좋은 것 같아 내 친구는 그동안 만나고 싶었던 사람 인터뷰도 하고 궁금했던 재료도 써본다고 하더라고 응 그런 것도 연구라고 할 수 있지 맞아 아주 거창한 연구가 아니라 평소에 막 해보고 싶었던 아이디어 있잖아 그런 거 차분히 정리도 하고 계획도 세워보고 이런 연구 어떨까? 좋다 잘 모르고 aware 그럼 다음 영상도 좀ität번쩍! 끝! 1 5 6 3 3 6 5 6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